신사도운동이 유행했던 이유는 결국 신사도운동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행하게 된 불건전한 무브먼트죠.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지는 15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요. 신사도운동의 정의,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신학적 사상 등은 바로 미디어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사도운동은 왜 유행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사도운동이 유행했던 이유는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출애국기 32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32장 1절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백성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 대표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이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모습을 본 아론은 그 앞에 재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번제와 함옥제를 들이며 뛰놀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기서 뛰놀았다 라는 단어에는 성적인 문란함을 내포한다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먼저 아론의 행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은 왜 금송아지 앞에 재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론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졌죠. 사람이 그렇죠?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가장 적절한 판단이었어 라고 자신을 합리화 시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론의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공포는 정당성을 부여받는 동시에 안정감을 느끼겠죠. 자 정리하면 우리가 추레곡기 3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송아지 앞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합리화한 아론 아론이 말했다 라는 정당성을 획득해 그 앞에서 부정한 종교적 잔치를 벌인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신사도운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사도운동이 유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분별력이 없다기보다는 믿고 싶어서 믿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신사도운동에 열광합니까? 신사도운동은 하나님은 미래를 알 능력을 닫아버리고 피조물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가난보다는 부를 언급합니다. 돈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의 영을 초청하라는 괴상한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괴상한 이야기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그것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겠습니까? 신사도운동뿐만 아니라 번영신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조에로스틴의 긍정의 힘을 생각해 보면 조에로스틴의 책이 왜 유행했을까요? 더 잘되는 나, 더 건강한 나, 더 부자되는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신사도운동가들이나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서서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내놓았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론이 말했다 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신앙과 믿음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신사도운동이 유행하고 긍정의 힘 같은 내용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걸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죠. 팀켈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유용함을 발견하지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우린 어떤가요?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